여보세요? 어, 엄마! 아, 나 지금 태훈 오빠랑 같이 있지? 바꿔달라고? 어, 잠깐만! 예, 여보세요? 아, 예, 천사님! 예? 아니, 당연히 천사를 나왔으니까 천사 아닌가요? 아, 걱정 마세요, 제가 수희는 일찍 집으로 보내겠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놀다 오래. 어, 뭐야 오빠. 너무 스윗하잖아. 짠! 야, 뇨! 야, 뇨! 안 돼, 안 돼, 안 돼. 나 너 엄마한테 전화 왔다. 나 없다 그래. 아, 씨... 나랑 있다고 하지 마. 아, 뭐야! 뭐라고 하잖아. 아, 됐어, 됐어, 기다려봐. 나 없다 그래. 어, 엄마! 없다 그래. 어. 아... 승진 오빠랑 같이 있어. 없다 그래! 어, 알았어. 바꿔달래. 아, 없다. 없다 그래! 받아 그냥! 네, 아줌마. 아, 아줌마가 뭐야? 어머니라고 해야지. 피가 안 섞였잖아. 네, 아줌마. 겁나 솔직해. 말씀 안 하셔. 여보세요, 아줌마! 아... 아줌마! 팔을 좀... 말씀 안 하신데, 아줌마! 아니, 왼팔로 받으면 되잖아! 아, 아줌마. 아잇! 그 얘기는 못 들었는데? 뭔 일이래? 아, 네. 제가 한번 직접 대화해보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어머님. 네. 와, 김승진. 아, 무슨 얘긴데 이렇게 심각해? 엄마가 뭘 해? 너 용돈 받았냐? 아... 아... 말을 안 해, 용돈 받았다고. 그걸 왜 얘기해야 되는데? 용돈 받았다고 얘기를 해야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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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내가 여기 택시 타고 왔을 거 아냐, 킥고잉 안 타고! 택시 타줘! 어차피 맨날 기본요금에서 내리잖아! 은지... 은지... 맨날 기본요금에서 내려야 되잖아! 은지 왜... 야, 은지! 사람이 어떻게 10km를 걸어 다녀, 우리가? 아니, 은지! 아갈, 은지 아갈, 눈깔! 왜 따르르기가 나아! 은지, 눈물 뜨! 나 안 우는데? 눈깔, 눈깔! 안 울어! 은지 나, 은지! 은지! 재밌으세요? 야! 뭐가 그렇게 재밌으실까? 말이야? 아니, 들려가지고... 야, 기본에 충실한 커플이야! 아, 정말! 김승진? 오랜만이야! 넌 왜 자꾸 쫓아다니냐? 뭐래, 진짜! 뭐야, 누구 형? 지난번 별밤에서 만난 누나한테 계속 쫓아다니네! 아니, 김승진? 왜? 오늘 나 스타일 어때? 그냥 송도 신도시에서 효소 공구하는 아기엄마 같은데? 아이, 진짜 미쳤다, 진짜! 뭐가 미쳐? 근데 진짜, 아니 이렇게 보니까 스타일 되게 괜찮으신 것 같아요! 그래? 네! 아, 약간 그 유명하신 분 누구 닮았는데? 뭐, 송혜규 아님 장원영? 미니언즈야! 눈이 이렇게 점점 모이셔가지고 악팀을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여기가 점점 모이시거든요! 어머, 진짜! 그러다가 눈이 그냥 한계가 되실 것 같아요! 어머, 진짜 웬열이! 웬열이 진짜! 웬열이 저거 완전 옛날 사람 아니에요? 진짜! 나 진짜 열... 잠깐만! 뭐야? 너 나랑 티셔츠 똑같네? 아, 진짜 그러네요! 근데 어떡하죠? 저는 이거 김승진이 사준 거여가지고... 하하하하 김승진이 이걸 사줄 리가 없는데 이거 명품인데, 비싼 건데? 네, 사줬어요! 전자 담배 팔아도 사줬어요! 아, 그래? 어떻게까지 얘기하냐? 잠깐만! 야, 왜? 돌체엔 아가리? 아가리? 아가리야, 너 아가리! 아가리! 아가리야! 아가리야! 야, 조용히 해! 야, 아가리! 진짜 왜 이러냐? 왜 이러겠냐? 야! 뭔 여자친구한테 짭을 사줘! 아이, 넌 짭 입어도 돼! 왜 내가 짭을 입어도 되는데! 넌 사람 자체가 명품이야! 그날 자고 그날 운명 헤어질 수 없어요! 야, 은지! 은지야! 우리 은지! 어머! 은지! 아우, 정수리 똥네! 아우! 야, 빨리 계산해, 은지! 야, 왜 내가 계산해, 네가 계산해! 아, 용돈 받았잖아! 오오오오오! 얘 진짜 왜 이래! 아, 네 돈, 내 돈, 내 돈, 내 돈! 어? 빨리 계산해! 돈 없어, 계산해! 아유 씨... 어, 금... 금... 진짜 양아치 아니야? 저기요! 네, 뭐 필요한 거 있으세요? 어, 이거... 자리에 금이 갔네! 어, 진짜? 아, 나 이런 거 계산 못하지! 아, 어떡하지? 근데 맥주를 좀 드셨네요? 아니, 유리가루를 내가 먹었다고, 지금! 되게... 되게 바른말만 한다, 저 사람! 바르게 자랐나? 어? 왜 이러세요? 아니, 유리가루를 먹... 알바지! 사장 불러와! 피난 거 아니야? 대학 안 통하잖아, 이제! 김성재 피났지! 피난 거 아니야, 조심해! 나도 피났다니까! 피났어! 제가 사장인데 무슨 일이시죠? 저기요, 죄송한데... 네! 금 갓어요! 계산 못해! 네? 그리고 뭐 알바... 말귀를 모아야 되는데! 잘라, 그냥 저런 알바를! 아이, 선생님! 알바 교육은 제가 할게요! 너무 말씀이 심하시네요! 말씀이 심하려고 근데! 여기 왔지! 뭐야! 뭐... 뭐... 가족이라 되는 거야, 뭐야! 제가 친형입니다! 같은 배에서 나왔다고? 이비에서 나왔나? 어디서 나온 건데? 네? 뭔데? 사장님, 제가 아까 봤는데요! 이분이 일부러... 야, 뭐야? 야, 아갈! 뭐라고요, 뭐라고요? 뭐야? 여자친구 버리고 가네? 뭐야? 야! 왜 가, 왜요? 지금 당신 때문에 손님과 나갔잖아! 그래, 안 되겠다! 보여줘야겠다! 야, 어떡하라고 그래서! 야, 야! 참지 마! 야, 뭐야? 참지 마! 야, 참... 조용히 먹고 가! 뭘 조용히 먹고 가! 그렇지! 잘했어! 조용히 먹고 가라! 닭 때려! 바로 들어간다, 너! 은지, 가만있자! 은지, 아갈 좀! 닭 때리라고! 야, 야, 어디 가! 닭 때리라고! 야, 조용히 먹고 가라고 그냥! 형 때려! 때려 때려! 형 때려! 야! 야! 조용히 먹고 가! 아, 네! 쏘지 마! 네, 죄송합니다! 어? 아, 쏘지 말라고! 네, 죄송합니다! 골고루 때려서 감사합니다! 사과하세요! 아, 은지! 왜 그래! 사과하세요! 은지! 뭐라고? 아, 사과하시라고요! 뭐? 뭐가 웃겨요? 재미있네! 뭐가 재미있어? 턱받이가 더 재미있어요! 은지! 그리고 말도 안 되는, 그 모자는 뭐예요? 은지, 아갈! 뭐, 토스톤 플레이스 알바생이세요? 그렇지, 아갈이! 아, 뭐하자는 거야! 어? 뭐야, 잔디 인형 뭐야? 어? 은지, 아갈! 어? 나 인생 막장이야! 막장 아니고 막창 같은데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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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막창! 막창은 인천보다 대구가 맛있잖아! 뭐라는 거야? 야, 나 누군지 몰라? 나 인천 깡패야! 깡패 아니고 대패 같은데요? 여기 대패! 여기 특투부이! 우대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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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오늘 한번 터져볼래? 어? 이미 단추가 터지셨어요! 인공음! 인공음! 단추 불쌍해! 이게 어떻게 해! 야, 야! 야!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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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장난쳐! 아닙니다! 뭐 하자는 거야? 어? 참지 마! 너만 형이냐? 뭐? 야, 나도 형 있어! 울지 마라! 뭐라는 거야! 나도 형 있다고! 어쩔 건데! 야, 놔! 너 우리 형 불러? 어, 불러! 야, 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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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선생v 누양이다! 누양 나왔다! 아, 예! 하... 아... 아니... 뭐, 뭐... 야구야! 아, 누양이다! 충전 좀! 어, 예. 아, 예. C타입! 아, 2개! 팔핀! 아 소름 어 소름 아 액상 다양하게 피시네 아 뭐야 누군데 우리 누형이라고 누형이 뭔데 누난데 누나라고 하긴 형인거 같은데 형은 아니고 누나 형 누형 아무튼 그거야 그거 근데 뭐 사실 500회라고 해서 여자 게스트라고 해서 왔는데 아니 내가 여잔데 내가 주부거든 근데 주부 생활하는 사람을 건달 생활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죄송합니다 누형 아 어쨌든 뭐 반갑다 나 인천통 신기루야 아 근데 진짜 제가 언니를 진짜 좋아하는게 사실 언니가 진짜 명언같은게 진짜 많거든요 해주시면 안될게요 무섭스러운데 일단 뭐 사나 아무리 푸르러 봐라 내가 올라가나 절대 안 올라가 연탄재 함부로 걷어차지 말아라 너는 연탄구이 안 먹을셈이냐 4회 먹었지 4회 4회 7회 먹는다 나는 7회 숫자를 몸무게도 이제 107.7 메가헤르트 몸무게 몸무게 왜 거짓말하세요 은지 아갈 너 끝나고 진짜 맞아 은지 끝내서 그래요 친해 친분이 있는데 이럴 줄은 몰랐네 은지 아갈 야 봤어 우리 형 봤냐고 봤냐고 어쩌라고 뭘 어쩌라고 쳤다 쳤다 쳤다고 김성진 김성진 뭐하냐고 아니 놔봐 좀 아니 그게 아니라 엉덩이를 넣어 엉덩이를 넣어 엉덩이를 넣어 은지 넣었어 아니 엉덩이 그렇게 야 밭이 내려가 은지 좀 밭을 울리라고 밭을 울리라고 밭을 울리라고 아니 아니 다리 다리 아니 올렸어 아니 다리를 펴야지 펴어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아 언니 그러지 말고 언니가 좀 도와주세요 진짜 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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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다 죽어 아 진짜 누형 도와준다 우리 누형 애착 담배야 누형 어디 가요 누형 누형 어디 가요 누형 누형 어디 가요 누형 도와줘요 누형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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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건 정리돼야 되는데 가만 있어봐 오늘 그 저 알바생이 오기로 했지 그 알바 오면 시켜야겠다 알바가 누구 탕회인가 뭐 그런 사람이 오기로 했는데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아바 하러 온 퉁웨이예요 탕씨가 아니고 퉁씨였어요? 네 퉁웨이? 퉁웨이 퉁웨이 퉁 아니고 퉁 기분 나쁠 것 같아요 퉁웨이 퉁웨이 예 알바는 좀 해보신 적 있으세요? 퉁 알바 잘 할 수 있어요 아 그러면은 뭐 별거 없고 일단은 그러면 이 물건 정리 좀 뭐 할 수 있나 제가 일단 봐야 되니까 응 알바할 결심 응 아 더워봐 그 물건을 그냥 정리하면 안되나 뭐 이렇게 끙끙거리면서 어어 어어 어 어 어 어 어 어 왜 이래 어 약제 보러 바나나 올려 어이 버러 조꼬집 올려 시금시 올리버려 조꼬콘 올려 어 무슨 무슨 뭘 올리버려 야 뭐하는 거야 지금 남의 가게 가서 어 어 아니 왜 가게를 개팔 이거 이거 당신 물건이야 이게 아니 알바면 알바면 깨낼 거 아니야 뭐하는 거야 지금 손들어 벌 벌 어 어 도웨이 도웨이 어 뭐 라운드걸이야 어 칭찬입니까 하하 하하 여기 유머가 있네 어 앞으로 안 그럴 거야 앞으로 안 그럴 거야 앞으로 담보로 그면 큰 나요 이거 버리고 그러면 안 돼 아까운 거 알았어 손 내려 어 저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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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그러면 내가 마지막 테스트로 지금 가게도 개판됐으니까 저기 청소나야 청소나 할 줄 알잖아 어 아 응 청소할게요 선생님 어 아 어 어 어 어 어 아 그냥 하면 안 되고 청소를 어 정말 미치겠네 좀 해 동 동 동 이 정도면 병 있는 거 아니야 이거 어 어 어 야 여기 먼지가 많아서 그런 거 아니야 이거 좀 빼고 청소 좀 하고 해야지 그걸 막 청소하면 돼 그게 아 이 언니 이 언니 뭔지 어 야 이게 뭐 말로 해서 안 되겠네 당장 나가세요 어 나가 어 너희도 안 치워? 안 치워? 왜 수염 났어 갑자기? 안 나가? 이거 가게를 개판을 만들어 놓고 간대 아 왜 우리 가게 자꾸 이런 사람만 와 아 짜증나 죽겠네 진짜 에이 장살려 잘 익은 수박 네 달달한 파인애플 아 당 떨어졌는데 이거 응 상큼한 오렌지 저 과일 좀 주세요 다 먹었다 미친놈 아냐 가게에 자꾸 이런 사람 많아 아유 짜증나 진짜 에이 짜증나 진짜 빨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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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해 초발 피잉 무적 해명 발병원 휴가를 명 받았습니다 피잉 야, 들어왔어. 야, 야, 이게 뭔 일이야, 너 이 자식. 이거 아빠한테 얘기를 하지. 여자친구야? 누구세요? 담배 하나만 주세요. 담배. 노래는 사람입니다. 아, 그래? 근데 왜 이렇게 네 옆에서 웃고 있어? 저거 3천 원밖에 안 주고 하네, 저거. 아이, 이 친구야. 야, 빨리 정리해, 빨리 이거. 어? 아이씨. 대신세. 네이비 세일. 대신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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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안 끝났어. 내 미군 친구들. 야, 이 자식아, 나 때려. 시계는 왜 풀어? 저 텐션. 저 텐션. 아, 좋아. 뭐라는 거야? 야, 희한한 놈이다. 야, 쟤 누구냐, 쟤는? 아, 쟤 든든한 지원군. 미군 친구인데. 어? 부대 내서 보트 타는 훈련을 하면서 친해졌습니다. 아니, 보트를 타다가 어떻게 친해질 수가 있어? 어떤 훈련을 했길래? 충원. 노. 잡음. 안. 앞으로. 끝.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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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야? 끝.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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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게. If you need my help, I'll be back. 오케이. 하? 둘이 맨날 그렇게 싸울 거야, 지금? 어? 아버님, 득수 분장하셨습니까? 아니야, 패닝 좀 했어. 헛소리하지 말고. 너네들보다 낫지. 너네 둘은 맨날 만나기만 하면 싸우고 말이야. 너네 둘이 저녁할 거 아니야. 맞습니다. 뭐 할까요, 전역하면은? 아,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버님, 딱 보면 제가 몸이 좋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전역 후에 헬스 트레이너로 할 생각입니다.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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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식아 헬스 트레이너면 해병대가 더 잘해, 이 자식아. 내가 더 잘해. 그래, 내가 더 잘해, 이 자식아. 더 잘해. 내가 더 잘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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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싸우지 마. 해보면 될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 아버님, 이거 좀 지우고 하면 안 됩니까? 왜? 집중이 안 돼요. 난 내 얼굴을 못 봐서 모르지, 인마.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가 저기 트레이너를 해 보고 네가 한번 손님을 해 봐. 자라서 내가 차려줄 테니까. 알겠습니다. 그렇지. 아이, 수고했어, 수고했어. 아이, 회원님, 요즘 왜 운동 안 나오세요? 꼬박꼬박 나옵니다. 아이, 좋아. 아, 회원님, 자세 규정하세요, 자세 규정. 아이, 수고했어, 수고했어. 아, 손님 받아. 아이, 어서 오세요. 코빅 헬스장, 헬스 트레이너 무적 해병입니다. 이거 트레이닝 받아야 되는 몸 아니야, 이거? 이 자식아, 이거 다 내장 근육이야? 내장 근육이 어딨어, 이끼. 그만 먹어, 살쪄. 이거 쉐이크 아니야, 쉐이크? 네가 먹으니까 밀크 쉐이크 같아. 아이, 왜 그러지? 아이, 정말. 우리 회원님, 상담 도와드릴게요. 아, 그래, 도와주세요. 예, 한 달 등록하시면 10만 원. 1년 등록하시면 50만 원입니다. 아, 짜증나는데. 일단 한 달 할게요, 예. 회원님, 1년 등록하십시오. 그게 더 이득입니다. 아, 일단 한 달 할게요, 한 달. 이 자식아, 1년 등록해놔 어차피 할 거 없잖아. 와서 목욕이라도 해, 이 자식아. 이 자식이게. 빌레집에 에어컨도 없잖아, 이 자식아. 와가지고 에어컨 바람 쐬, 이 자식아. 이 자식아. 제가 그런 게 아닙니다. 하지만. 왜? 아, 달래요. 아, 회원님, 회원님. 오늘 등록하면 무료 BT 있습니다. 어, 쉬셔요? 그럼 1년 등록할게요, 예.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스트레칭 도와드리겠습니다. 아, 나 인바디부터 제 거야. 인바디 없어, 헬스장에? 아, 있습니다. 그래. 어디 있어? 아, 저 따라오십시오. 그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아이돌 짜지 마! 하나, 둘. 뭐 이런 기계로 만들어! 야, 이 자식. 야! 잡아, 이 자식아. 내가 인바디 기계다, 이 자식아. 인바디야. 누가 봐도 인바디야. 잡아, 이 자식아. 겨드렁이 뗍니다. 좋아. 아, 해 봤구나. 오케이. 팔, 강, 모, 팔, 강, 모, 팔, 강, 모. 아, 노래 나오지? 노래 나오지? 원래 인바디, 이게 노래 나와, 이 자식아. 아, 그래? 이게 디테일 아니야, 디테일? 아, 그래? 어, 그래, 뭐. 이 자식이. 야, 수시가 뭐 어떻게 나왔어? 야. 체지방 100이다, 이 자식아. 너, 두고 봐. 뭘 두고 봐, 이 자식아. 이 자식이. 회원님. 너, 진짜 많이 늘었어. 회원님, 스트레칭 할게요, 제발. 아, 나 하체 운동할 거야. 이 말 안 들어. 스트레칭 해야 되는데. 아버, 아버님 그거 스트레칭 안 해도. 왜 스트레칭을 자꾸 빼먹고 다른 걸로 가는 거야? 일단 해 봐, 그냥. 그래, 끝까지 안 하겠습니다. 알았어, 좋아, 그래. 한번 해 봐. 야, 이 자식아. 하체 운동할 거야. 야, 순서가 있는데, 이걸. 아, 이미 지났어. 운동 중간에 뭔 스트레칭 해. 알겠어, 알겠어. 조용히 이렇게. 아, 벌립니다. 다리 벌립니다. 벌립니다. 하나. 하나. 하나, 하나. 칼칼 삶에. 하체 가 왜 이렇게 부실하지? 하체, 하체가, 하체가 왜 이렇게 부실해, 하체 가, 이 자식아. ci, 하척. 이야, 이제 소리가 이상했는데. 계속해! 뭐야, 끝까지 할 거야! 야, 이 자식아! 야! 나 봐! 나 돈 냈어! 하지 마! 나 돈 냈어! 하지 마! 너 스쿼트 해야지! 이거 못해, 스쿼트! 이거 스쿼트 하면 안 돼! 야, 인마! 스트레칭 안 할 거야? 그래, 스트레칭 그거 네가 해봐! 진짜... 야, 뒤에... 잠깐만 생각 좀 하자! 야, 일단 뒤로라도 해봐! 뒤로 하면 될 거 아니야! 뒤에도 그렇습니다! 아니야, 뒤는... 아이, 잠깐만! 해고 빨렸어! 너도... hosp옷 royaticeous